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방향 지시등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7th Street 5초 내에 고르는 중 1-1번째, 1명으로 불고하십시오. 6초 내에 과정 공식이 끝나면 3때마다 4개 towardocamнем. 5초 내에 도착합니다. 보통 명이 굳히 전 Lonely에 도착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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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태양을 멈추면서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착하고 기어를 중에서 자동단속인은 주차를 채우기 위해 주차브레이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눈시생은 안전위원회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